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급소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오픈 AI가 생성형 AI 챗봇 장터인 GPT 스토어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AI 관련주들이 테마군을 다시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2023년도 이맘때도 AI 지도들이 급등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의 1년여 만에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 오픈 AI는 GPT 빌더 가입자들에게 각자가 개발한 GPT 모델이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시장에 배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GPT 스토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마트폰의 웹스토어처럼 웹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서도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GPT 스토어는 향후 오픈 AI 수익 창출에도 1익을 다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픈 AI 지난해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57배가 급등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또 9일부터 미국 시장 기준으로 9일부터 CES 2024가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의 핵심은 인공지능 AI 전 산업의 AI를 통해 인류의 문제를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런 AI나 어떤 이런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개의 테마군들이 급등매매 11패턴 매매 기법 중에 어떤 포지션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샵 3772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전화한 말씀 듣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echanics کاいきましょ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7편 강의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초급등주, 안전한 매매 급소 자리를 잡는 방법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매수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초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강의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2024년도에도 같이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이런 초급등주를 안전한 매매 급소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 화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24년도 들어서 두 번째 강의이지 않습니까? 초급등주에는 총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2023년도부터 5월이었죠. 5월의 첫 강의 이후로 오늘이 34강째인데요. 자, 새해가 들어서면서 AI주 반도체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닥 탈출 기법, 그렇죠? 작년도 하반기 3, 4분기에 굉장히 바닥을 찍고 내려갔던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풍선 기법, 그리고 윗고리 안착 기법 총 11가지 패턴 중에 당분간은 당분간은 이렇게 변곡정 기법까지 변곡정 관통형 기법까지 총 5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잘 매물을 하셨다가 초급등주를 안전하고 제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반도체죠.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게, 시청자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종목들은 시총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오늘 실족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 460조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지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시총이 무거운 종목은 장기로 길게 보고 어떤 월복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난 작년, 2024년, 3년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제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한미반도체였죠? 작년에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 반도체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떴는데 올해는 제주 반도체란 말이에요. 제가 제주 반도체만 벌써 본 강의에서 5회에 걸쳐서 계속 강의를 드렸는데요. 어디서부터 적용이 돼서 급등매매, 초급등기법 11가지 패턴 중에 어떤 패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5천원짜리가 지금 2만원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바닥을 탈출했다고 그랬죠? 바닥을 탈출했다는 기본 조건은 뭐였죠? 121선을 강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바닥을 탈출한 종목 이게 이제 바닥을 탈출했다고 처음 소개해 드렸던 게 제주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는 어디였죠? 그랬던 종목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5.1선하고 5.1선하고 10.1선이 만나는 변곡점에서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게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가 바로 두 번째 매수할 수 있는 급소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종목이 그 이후로 두 번째 매수했던 급소 자리에서도 3, 40%나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보시면 5.1선하고 10.1선의 변곡점을 붙여놓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세 번째 매수죠? 이제 여기서 윗고리 매매 안착 기법이 나와요. 5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왔으면 약 300%나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300%나 상승을 했는데 지난 12월에도 제주 반도체는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 자리가 이제 12,000원이었는데 12,000원이었는데 거기서 무려 8, 90%나 상승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윗고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수익이 많이 나니까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한 게 윗고리인데 윗고리가 나왔죠? 그런데 윗고리가 나왔으면 누군가 많이 수익 실현을 하고 매도세가 셌는데 주가의 캔들은 윗고리에 안착하는 윗고리 안착 기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의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갈 수 있다. 여기가 바로 네 번째 매수 급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매수 급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윗고리 안착 기법이죠? 그동안에는 제주 반도체가 처음에는 바닥을 탈출하는 기법으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라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변곡정 기법으로 계속 올라왔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계속 변곡정 기법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풍선 기법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풍선 기법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탄력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로 윗고리 안착 기법에서 다시 한 번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윗고리 안착 기법이었죠? 만약에 그동안에 제주 반도체를 매수 못하셨던 분들도 이 윗고리 안착 기법에서 캔들이 윗고리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어제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만약에 매수를 해 두셨다면 오늘 바로 아침에 1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까 종가는 조금 밀려 있는데 그래도 약 5%에 끝난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전체 100여 개 되는 종목이 반도체 중에 대장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대장주로 가고 있다. 지난 작년에 전체 2차 전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일 때 2차 전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일 때 대장주로 갔던 종목은 뭐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코프로였죠? 그러면 향후에는 후발주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장주가 단기 두 달도 안 돼서 300%, 400% 가는 반도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에 다시 한 번 제주 반도체가 조종을 보일 때 이 제주 반도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법 매매 패턴을 잘 익혀두시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초급등주의 풍선기법은 풍선기법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날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어느 날 1차 급등을 하죠. 1차 급등을 하면서 블린저 밴드를 이렇게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아까 제주 반도체처럼 5일선과 10일선 변곡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2차 상승을 변곡점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고 변곡점 구간에서 별다른 거래량이 발생을 안 해요. 거래량이 발생을 안 하면서 이런 조종 구간을 보인다면 분명히 이런 종목은 1차 때 매수한 세력들이 풍선 통로 상단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2차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이번에도 살펴보자고요. 네페스 아크 역시 반도체 종목이죠. 이 종목이 작년 11월 달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작년 11월 말에 작년 11월 말쯤에 대량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다면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있다 보면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죠.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풍선 기법의 조건은 뭐였죠? 1차 상승 때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통로가 나왔을 때 통로가 나오죠? 통로가 나왔을 때 주가의 캔들이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상단에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오더라. 그렇죠? 이게 풍선 기법을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며칠 동안 3, 4, 5일이었죠? 4, 5일 동안에 이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고 담아가셨다면 어저께 전일이죠? 15% 15% 급등을 하고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추세 상승은 여전해요. 반도체가 하루아침에 추세가 무너질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 계속 추적을 해보세요. 한글과 컴퓨터죠?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AI 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작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1차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풍선기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눈에 많이 익히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변곡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안 하고 오히려 은봉 캔들로 조정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는 변곡점 기법으로 2차 상승이 나오지 않고 풍선기법 자리까지 기간 조정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구나 주포들이. 그러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봤더니 12월 말에 캔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죠? 하단에 있죠? 하단에 있는데 1월로 들어서면서 1월로 들어서면서 통로 상단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를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풍선기법의 기본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을 했잖아요. 1차 상승 때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변곡점 기법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고 풍선 통로 상단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럼 풍선기법의 기본 조건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날 14,900원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바로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다음날 상한가 오늘도 한 10% 이상 갔죠? 이틀 만에 약 50% 약 40%에서 50%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 자리라는 거예요. 초급등주의 급소 자리 그러려면 한글과 컴퓨터를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던 조건은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을 때 매집하고 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풍선 기법 하나 더 볼까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프리카 TV가 어느 날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은 조종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풍선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통로가 나오는 그 자리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날 종가에 종가 언제죠? 어저께 종가. 98,000원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오전장까지 살짝 윗고리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까 종가를 보니까 8%인가 9% 상승을 해 있더라고요. 결국은 어제 종가의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만약에 하셨다면 약 8, 9% 수익이 나 있었고 이 종목도 추세 상승은 여전히 계속될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아프리카 TV를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아프리카 TV가 스트리머 트래픽이 약 5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이 바로 이런 풍선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목은 2차 상승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에도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니테크노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풍선기법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가 확실히 결정을 할 수가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상한가를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상한가 가고 122선 바닥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세력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매집을 안 한다면 매집이 덜 돼 있다면 분명히 충분히 기간 조정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이 종목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과연 이런 자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면서 통로가 나오죠? 통로가 길쭉하게 나와요. 이게 바로 풍선기법의 기본 공식인데 통로가 나왔는데 1차 상승 때 누군가 매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2차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보면 통로 하단, 통로 하단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마시고 통로 상단에 올라오면서 꾸준한 누군가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때 여러분들이 한 2회,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으면 보세요. 기본 조건이죠? 여기가 매수할 수 있는 급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3일 만에 약 2, 30% 2, 30% 식을 낼 수 있는 급소 자리가 바로 노란색 음영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풍선기법의 기본 조건이죠? 초급등 바닥 탈출기법, 이번에는 초급등주 바닥 탈출기법을 말씀드릴 건데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주가들이 보통 121선 하단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캔들이. 그 종목들이 언젠가는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올 때가 매수 급소라는 거죠. 그게 바닥 탈출기법인데 보통 테마주나 중소형주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갈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최근에 바닥 탈출기법으로 갔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EV 첨단 소재가 2차 전지주랑 엮여가지고 바닥 탈출기법에서 무려 8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 것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자, 한번 보자고요. 제넨바이오, 이름을 딱 봐도 바이오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하면서 사안가를 갔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콘크리트 바닥처럼 한 번에 뚫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윗고리가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매집샨을 만든다는 거예요. 매집샨.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음에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죠? 이 121선을 돌파하는 대량의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종목 제넨바이오가 바닥을 탈출하는 자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닥 탈출 기법인데 어저께 바로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바닥을 바로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앞전에 이런 모습이 없이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 윗고리가 달렸을 거예요. 여기처럼. 그런데 이미 제넨바이오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제넨바이오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여기서 이미 매집을 해놨다는 거예요. 매집샨을 만들고 공실을 띄우죠. 최대 주주가 MC 제2호, 사모투자로 변경이 됐다는 공시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공시가 나온 다음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121선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만약에 어저께 매수하셨다면 오늘 바로 상한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한 패턴으로 가는 모습이죠. 마치 작년에 EV 첨단 소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차트 흐름이에요. 내일도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한번 매수를 안 하셨더라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구전자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자, 더구전자의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했죠? 자,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그 앞전의 거래량은 뭐 거짓 보이지도 않죠? 자, 앞전의 거래량은 보이지도 않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죠? 관심 종목의 편입 자, 관심 종목의 편입하고 여기서 매집시한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느 날 약 한 달간의 기간 조정을 보였어요. 한 달간의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결국은 121선에 안착하더라는 거예요. 이날 종가가 8840원인데 이날에 매수를 해야 되는 급소자리잖아요. 바닥 탈출의 기본 조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날 884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하셨다면 며칠 만에 며칠 만에 3, 40% 그렇죠? 3, 40%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구전자가 애플이 꼭 필요한 애플에서 꼭 필요한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역시나 차후에는 지금 풍선이 반을 만들어놨는데 풍선 기법으로 갈지 아니면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올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S죠? 3S도 반도체 종목이에요. 3S의 어떤 주가의 패턴의 흐름을 보자고요. 자, 바닥을 타고 내려왔어요. 바닥을 타고 내려왔어요. 이런 120이 쓴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도체 테마가 불면서 뭐가 들어오죠? 대량 거래량. 그렇죠? 대량 거래량. 아까 더구전자처럼 앞전의 거래량이 거짓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자,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진 않아요.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을 막 흔들면서 매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한 게 이제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사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매집사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자, 이제는 매집이 끝났다. 매집이 끝났다 하면은 실금원이 121선에 이렇게 캔들을 종가 기준으로 붙여 놓는 거죠. 만약에 이날 여러분들이 2460원에 시리엣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자, 여기서 8호 다이렉트로 상한가가 나오죠. 왜냐? 어떻게 다이렉트로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미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꾸준히 매집사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탈출 기법의 기본 공식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새해에 잘 적용을 하셨다면은 바로 며칠 만에 4, 50%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타이머가 1분기로 끝날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여기서 제주 반도체처럼 5일선과 10일선을 붙여 놓고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올지 아니면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풍선기법으로 갈지 두 번째 매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상장 관련주들은 최근에 신규 상장 관련주 한 종목 있죠? 굉장히 상한가 지금 세 방째 가고 있는데요. 그 종목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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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바닥 탈주 기법 이런 종목들은 약간 스킬이 많이 쌓으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총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곡정 기법. 변곡정 기법에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상승을 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본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 스킬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고요. 이런 모든 자료집을 제공하는 무료 노란톡방이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샵 3772 급등 매매하고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링크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풍선 기법으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급소 자리인지 이런 자료집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아까 오프닝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늘 풍선 기법 그리고 바닥 탈출 기법 아니면 지금 풍선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있죠. 우리나라의 종목이 2600개가 넘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한 1200개의 종목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분명히 풍선 기법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골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구 준비하셔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풍선 기법으로 갔던 종목들이 기본 조건은 뭐였다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코디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차 상승을 한번 이미 했죠? 1차 상승을 하면서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변곡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풍선 기법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 2차 상승을 풍선 기법 자리에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추세가 무너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1차 매집을 해놓고 풍선 통로 자리에서 쭉 주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라는 거예요. 하단으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랬던 종목이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오죠? 1월 새해 첫날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 단가가 1,400원인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풍선 기법의 조건에 맞는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바로 15% 오늘 상한가 같죠? 그래서 총 약 며칠 만에 새해 들어서 벌써 60%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공시 유수가 나왔죠? 어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저께 공시 유수가 나왔을 때 무슨 유수가 나왔죠? 경영권 인수, GP클럽 경영권 인수 계약, MOU 체결을 했다는 유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때는 좀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 매집을 해놓고 자리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셨다면 이 종목으로 60%라는 놀라운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종목을 한번 쭉 볼까요? ENF 테크놀로지죠? 여기 역시나 기본 공식이 뭐죠? 기본 공식이 여기서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어요. 매집을 해왔죠? 통로 상단이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이 종목이 이미 약 15%에서 20%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풍선 모양을 만들 때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 때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통로 상단에서 주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2, 3회에 거쳐서 꾸준히 매수를 하신다면 이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고 테마가 지금 이슈가 또 있는데 반도체 AI 말고도 광고 테마가 형성이 돼 있죠? MBT라는 종목이죠? MBT라는 종목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종목이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죠?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계속 발생을 시키면서 2차 급등을 시키기 위한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7,900원쯤에 통로가 나오죠? 통로가 나와요. 이런 종목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저런 거래량이 발생할 때 바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통로가 나와요. 통로가 나오는 자리, 이 상단 자리, 상단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종가가 8,130원인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를 하셨다면 며칠 만에 지금 약 20% 이상 상승을 해 있죠? 아직도 추세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20%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다. MBT 그렇고 삼형전자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삼형전자를 봐도 역시나 비슷한 패턴이죠? 역시나 작년 12월 1일 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12월 1일 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12월 내내 뭘 만들었어요? 12월 내내 지루할 정도로 아주 그냥 풍선만 만들어 놓고 그냥 12월 한 달을 다 보냈어요? 깔끔하게 그냥 풍선 만들어 놓고 12월 연말 행사 다 끝내놓고 12월이 지나고 나서 1월이 되니까 이제 딱 거래량을 발산시키잖아요? 그럼 풍선 기법의 기본 조건 풍선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 그렇죠?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투세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도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다면 발견을 했다면 이런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그렇죠? 거래량 발생했죠? 그러면 뭐 하시라고 그랬죠? 관심 종목의 편입, 그렇죠? 관심 종목의 편입 그러면 충분히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만들어놨죠?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통로가 나왔는데 이제 이 종목을 모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의 캔들은 지금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죠? 그러면 아직은 모아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하단에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상단으로 들어오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그렇죠? 풍선 조건의 기본 조건 만약에 이날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면 그 다음 날 바로 17%라는 놀라운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추세는 5일선 따라 우상향 중에 있다. 그렇죠? 반도체가 핫 이슈라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KC텍이라는 반도체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KC텍이라는 반도체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이 KC텍 역시 11월 말에 거래량이 들어와 있었죠? 이미 거래량이 세력이 입성이 있었어요. 거래량, 거래량, 세력이 입성이 있으면서 세력이 기관 조정을 보이면서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죠? 자리를 만들어 가다가 보면 12월에 보면 특별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11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12월 달 한 달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세력들이 만들고 있었던 거는 바로 풍선만 불고 있었다. 그렇죠? 풍선껌 씹으면서 풍선만 크게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급해서 그렇지 세력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고 널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기관 조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들어온 게 바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바로 8%, 약 12%, 15% 그렇죠? 이 종목은 우랑주이기 때문에 며칠 만에 약 15% 수익이 나 있는데 어쨌거나 매수 급소 자리는 어디였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매수 급소 자리는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과연 급등매매 전문가님 풍선기법 지금 자리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한번 그 종목들을 빠르게 쭉 볼게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 거래량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풍선의 모습을 지금 얼마 만들어놨죠? 풍선의 모습을 한 7, 80% 정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다음 주나 정도 되면 통로가 나오겠죠? 통로가 나왔을 때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캔들이 상단의 흐름으로 계속 박스권 형식으로 이어간다면 거기서 꾸준히 매수하는 이런 포지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종목 오로 스테크 놀러지 이름 길죠? 이 종목 역시나 보면 뭘 만들죠? 거래량 들어왔죠? 풍선을 커다랗게 만들고 있어요. 이 종목 역시나 풍선을 한 7, 80% 정도 만들어놨어요. 세력들이 지금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서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쭉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SFA 반도체가 있는데 이름에서 나와 있죠? 나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야. 이름에 나와 있죠? SFA 반도체인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여기 들어와 있고 한 번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 역시 풍선 모양을 약 7, 80% 정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다음 주에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하나 볼까요? 태성. 태성도 역시나 반도체 종목이에요. 역시나 연두색으로 표시 안 해도 딱 모양이 나타나 있죠? 약 풍선을 70, 80% 불어놨다. 거래량 잔뜩 들어와 있어요. 일단 거래량 들어와 있고 풍선 7, 80% 만들어놨어요. 이런 종목들 지금 둘, 넷 네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고형이라는 종목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거래량 들어와 있죠? 거래량 들어와 있고 거래량 들어와 있고 풍선의 모습을 7, 80%로 만들어놓은 종목 지금 풍선기법 진행형 종목은 다섯 종목 말씀드렸는데 전부 반도체 종목이죠?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이슈가 된다고 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중순부터 말씀드렸죠? 그런데 역시나 2024년 새해 되니까 반도체들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급등할 때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다 메모들을 다 해놓으셨죠? 이런 종목들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까지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그 중에 다섯 종목 중에 제가 보기엔 두세 종목들이 아마 급등을 할 그런 모양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풍선기법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종목 정도 바닥탈출기법 아까 칠판강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닥탈출기법도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뭐였죠? YIK YIK는 뭐죠? 이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종목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반도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궁위가 당기지 않으세요? 작년에 로봇주로 대박난 종목이 레인보우 로봇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590억 투자하고 아무튼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거짓 레인보우 로봇 자체가 삼성 자회사가 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이런 정보들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급속 포지션은 과연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120일선 하단에서 이렇게 매집산을 만들어놨어요 누군가 일단 1차적 매집을 했잖아요 바닥탈리기법의 조건은 뭐예요? 한번 120일선 하단에서 거래량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캔들을 쭉 끌고 오다가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닥탈출기법의 기본 조건이 만족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4천원에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죠 4천원짜리 이 종목이 거기서부터 상승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상승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반도체 테마도 형성이 돼 있고 삼성전자가 2대주주고 급등매매 전문가가 얘기한 바닥탈출기본조건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는데 5일선을 한 번도 안 깨면서 마치 신규 종목 5일선 매매기법 형식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4천원짜리가 오늘 종가가 얼마 돼 있죠? 어제 정고점 8천원 찍었으니까 약 100%나 상승을 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의 매수 급소 타점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이 종목은 5일선 타고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일선이 깨지는 종가 기준으로 깨지는 이탈한 날이 아마 이 종목을 매도를 일단 해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닥탈출기법으로 올라왔던 제약주를 하나 볼까요? 3일제약이라고 했는데 3일제약도 재료가 있어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종목이 저는 일단 기법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120선 바닥을 탈출하는 기본 조건은 뭐죠? 120선을 돌파를 하기 전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매집션을 만들더라 이런 종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첫 번째 관심 종목의 편입 그죠? 관심 종목의 편입 안 가면 말고 120선 올라타면 매수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다가 120선에 딱 안착을 하잖아요 안착을 하죠 그러면 급등매매 전문가에 의한 매집산도 만성이 되고 바닥을 탈출하는 조건이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급소 자리가 6,800원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그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미 세력들이 120에서 하단에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가 양호하죠? 아까 반도체 종목 발급 전에 설명을 드린 YIK처럼 YIK처럼 올선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올선 따라가는 모습이죠 다음 주까지 아마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나무기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120선을 다이렉트로 뚫는 종목은 거진 없어요 그러면서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120선을 뚫으려는 거래량이 두 번 발생을 했는데 120선의 안착은 아직 안 한 모습이에요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이 종목이 120선을 돌파 못하고 시세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이렇게 120선에 안착을 했죠 물론 시초가에서 매수를 120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됐죠? 이미 조건을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확실하게 종가 기준으로 120선에 안착한 모습을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적산병 3일째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급소 포지션이 바로 이 노란색 음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칠판 강의에 이어서 HTS 강의까지 여러 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총 11가지 패턴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중에 풍선기법, 바닥탈출기법, 변곡정기법, 윗꼬리 안착기법 이 4가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하셔도 매일 수익나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